1. 2. 2. 3. 4. 4. 아,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해적 그만 괴롭히고 큰그림 가자. 쓰읍, 그래. 이번만 딱 하고 큰그림 갑시다. 5. 주님. 보병. 집보전진. 공병. 집보디로. 집보디로. 꼬병돌기요. 가살무소 그냥. 다 죽어. 다 죽어. 저거 잡아. 아 이게 안 맞아? 뭐 지원병 오나 보네? 돌겨. 그렇지. 이렇게 포로. 포로도 팔아야겠다. 해적이 덤벼. 죽어. 버리고. 버리고 버리고. 채멜 겁나맞네. 먹을 거 좀 사야겠다. 먹을 거 금방 먹어. 업그레이드 좀 하고. 어 허스칼. 한 명 됐다. 와 씨. 선술집. 배교와 노르드 사이에 평화가. 완료됐대. 아. 가. 야. 야. 무슨 새끼야. 아 술 곱게 먹어. 아이 씨. 노예 상인이 잘 안 보여 야 수와디아 망했는데요 그냥 이제 수와디아가 이제 얼마 없어 그치? 존나 뚜문뚜문 있어 수와디아 망했어요 디림은 케르지트한테 먹혔어 우리가 원래 먹었었는데 어 몸값 있다 케르지트 도시 존나 만만한데 없나? 왠지 디림 도시 존나 만만할 것 같아 디림 케르지트랑 싸운 적이 없어서 디림 아우 맞네 181명 데키오스 163 성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얘네 지금 오합지조리야 지금 수와디아 뭐야 이미 싸우고 있네 여기 와우 멸망 로독이 노르드 미친 다 싸워 이제 미쳤네 퇴바린 여기 거의 200명 있다 헤링고스 여기 몇 명이지 오우 야 애들 수비병은 존나 많아 미친 어떤 새끼야 야 우리말 우리말 존나 멀어 애들아 버텨줘 형들이 간다 이 새끼들이 야 어느 새끼야 이미 씨바 털고 갔잖아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야 이거 군량이 없대 군량이 없대 야 도샤 하나 먹자 지금 로독 로독이랑 싸운다 했지 로독 먹어 야 푸라베 먹혔네 또 야 뺏기자 으아 뺏자마자 뺏겼네 존나 몇 명이냐 지금 수비수 58 58 지금 조져 지금 딱이야 가 가자 궁병 궁병 릴집 릴집 포병 돌격 궁병 릴집 릴집 스포전진 무조건 지원해라 헐 제라무스한테 죽었어 운도 지질나게 없네 의사한테 죽다니 어 제라무스 죽었네 얘들아 들어가자 58명밖에 안된다 도왔어 야 뒤에 활 쏜다 석궁 존나 아파 야 석궁이 존나 아파 오오 제법이야 여기도 있구만 얘들아 조져 도시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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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하게 도시내노라 그래 저기 뭐야 저기있다 저기 절로가 절로가 달려 활 못쏘게 장전할 시간을 주지마 안보여 안보여 내가 왜 뒷걸음질 쳐 이곳들 왜왜왜 뭐야 뭐 괴물이라도 괴물이라도 있는거야 왜 뒷걸음질 치지 이거 이겨쓰 아 근데 9명 죽었네 아 존나 쓰레기야 이거 다 야 프라멘 내놔 솔직히 야 구왕 내놔 내꺼야 내꺼야 야 업그레이드 죽어 내꺼다 진짜 이거 안주면 진짜 내꺼다 야 잠깐만 하나 둘 셋 32에 할 수 있다 여기 지키고 도시먹는다 좋아좋아 오 우리팀 왔어 좋아좋아 쫓아내 쫓아내 어 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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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평화 끝 평화 끝 평화 끝 이거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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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안주면 진짜 구강 뒤져 왜 이렇게 선택하는데 오래 걸리냐 뭐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이씨 프라벤도시 준줄 알았네 아이씨나 깜짝이야 빨리 결정해 나 이거 내꺼야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자꾸 여기 주변에 있는데 26명 가지고 빨리 줘 아 뭐야 이거 먹겠다고 이거 내가 만약에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키지 이건 진짜 줘야 된다 이거 계속 있어야 돼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어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도시먹었어 좋아 야 이 새끼들 이거 야 공병 다 들어가 이거 전사도 들어가고 아 정의보병은 냅둬야겠다 허스칼로 변해야되니까 허스칼로 코 방금 다 넣으라고요? 다 넣어? 아 성에 넣었다 성에 넣어놨던걸 다 빼 뭘 성은 왜 안지켜 성도 지켜야 성 세금 좋은데 풀강만 아 풀강만 그러면 석자좀 잠깐 데꾸자 애들 아우 너무 멀어 어 야 세금 야 도시 세금바 7500원 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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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 5 아까 4 4 5 5 5 도시도 불안하고 도시도 불안해. 아, ㅈㄴ 도시가 지금, ㅈㄴ, 지금 도시가 7,500원? 이야... 아, 지금 나, 지금 내 능력 최대, 여기, 이거밖에 안 돼. 아, 감옥. 감옥 지어. 아, 성을 왜 버려? 성, 성도 짭짤해. 얘들아, 올챙인적 생각을 못하면 안 돼요. 어, 더 키워야지, 애들 더 키워야지. 애들 더 모집해, 모집해. 모집해, 계속. 그리고 지금 웬만한 애들 못 쳐들어와, 지금. 왜냐면, 지금 스와디아, 근처에 스와디아인데, 스와디아 애들 다 망했고, 지금. 걔네는 지금 지키기 급급하고 로독도 솔직히, 존나 지금 우리한테 뼈도 못 추리고 로독 아까 도망치는 거 못 봤습니까? 아까 마을, 그 도시 털내다가 이게 공방도 지어야되네. 어, 로독. 뭐야. 어? 그 이야기는 당신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. 국경의 사건. 이스미랄라 마을에 주목할 점. 주민들은 노르드 왕국에 영주로부터 혹사당했으며, 이에 구강 야로굴렉에게 보호를 탄원했고, 백여 왕국이 마을을 요구했습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. 덤벼 이 새끼들아. 어, 여기 마을. 여기 애들도, 여기 애들 좋아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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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좋아. 어, 이제. 이제 임금 지불할 때가 너무 겁났는데, 어, 이제 기다려줘. 이제 세금 얼마 들어올까. 어, 용병검사. 그래, 알았어. 이제 정치해야돼 정치? 야앗 얼마야 왜 왜 이번에 도시가 세금 이거밖에 안돼 뭐야 왜이렇게 짜 아 씨발 뭐야 아 주정뱅이 아 미친 이 새끼는 맨날 화나 꺼져 꺼져 가 가 기병 용병 기병인데 화가 난 주정뱅이가 칼뽑았다고 이렇게 숨내 이야 고용 안해 어 검사 좋아 기병은 별로 안좋아 기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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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그대로 야 군량이 없대 아 너무 많이 먹어 다 팔아야지 이거 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애들이 배에 그지가 들었나 오 용병 검사 검사 너 검사 너 아이고 검사 또 있네 검사 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걸리지 않아? 고용된 걸로 하려면? 경험치가 좀 필요하지 않니? 공방 지으라고? 나 돈 지금 8천원밖에 없는데? 놀비 야 이거 지금 애들 징지병애들을 좀 키워야되 야 결혼하면 이거 애도 낳냐? 나 애까지는 안나봤거든? 애 나요 이거? 애 안나? 아이 뭐야 결혼하면 뭐해? 뭐야 아 새끼 뭐야 수와디아인데?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다 징지병이야 미친 시덩 뭐야 수와디아clis 뭐해? 수와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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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와디아